1분 후 간대에 1분 후 2분 후 눈 보셔 자, 지금 바르소라 왔어요 여기 짜란 선거스가 없네 왜 이렇게 눈부실 줄 몰랐어 오늘은 콘서트 하기 전에 커피 마시러 왔어요 따라와 따라와 도착했고요 포커싱 되나? 살짝 역광이네 발키를 조종시 아니 주민 말고 그냥 분위기만 보세요 탑파스가 뭐예요? 탑파스예요 약간 조금씩 나오는 애프타이저 식으로 약간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밥 먹어 짜란 여기는 오렌지 주스 이거예요 왜 딸기랑 왔지? 왜 딸기랑 왔지? 모르겠지만 먹어보겠습니다 음 닭순트다 저기요 그 점 보이죠? 저기 닭순트가 있어요 여기 되게 얌전히 한 마리 앉아있어 아우 진짜 귀여워 여기 너무 귀여운 강아지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행복해 진짜 예뻐 전 지금 바르셀로나 프리스마스트 시점에 와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 많아서 재밌어요 삼각사회 이거 제가 내가 안에다 넣었어 천 안에다 이렇게 숨겨놨어 쳐다봐주고 너무 귀여워. 뭔가 사고 싶게 생겼는데 예쁜 쓰레기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과연 내가 뭘 살까? 계란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 너무 귀여워. 뭐 하나씩 산다. 세영, 유리. 너무 귀여워. 다 어떻게 나눠? 귀여워, 즐거워. 제니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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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나 아니지? 나 너무 빨라. 두 명 탈 수 있어요? 두 명 볼까?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 타볼래? 어. 그 표정을 지으면 안 될 것 같긴 해. 레프트가 브레이크야. 어떻게 돼요? 이거 사면 안 돼요? 사. 크리스마스 사면 꽉인데? 네. 모모가 전부 다가. 나이의 강렬. 봄이. 이 강렬. 이 강렬. 이 강렬. 이 강렬. 이 강렬. 이 강렬. 왜냐하면 이유는 없어요 그냥 파인애플 짜잔 파인애플 모자 이것은 키위 얼굴이 키위인 척 어때요? 누구야? 로지팍 로지팍 지팍이는 지금 춥습니다 추워요 이번 바르셀로나는 공연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불태워야 됩니다 로제 대답해 네 네 오늘 잘할 수 있어? 네 텐션 뭐야 더 텐션 올려봐 시작 더 됐어 너무 하나만 됐어 준비됐어? 젠더 네 준비됐어? 오늘 텐션 올릴 준비됐어? 네 흔들림이 있었어 목소리에 네 더 짧고 간결하게 네 오케이 오늘 공연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화이팅 네 저 오늘 럭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공춤을 못 추는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 마셀로나 블링크는 그걸 기대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진짜 미안해요 진짜 근데 그 마셀로나 블링크 뭔가 추억 너무 좋아서 I can't remember that I'm pain 아쉬운 할 수 없었다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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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들은 맺혀진 따윈 버리고 가등을 넘어서 올라갈 거야 끝을 모르게 빨리 달리고 싶어 Let's go! Let's go!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공연이 끝났는데요. 바르셀로나는 하루만 공연이 있어서 오늘 열심히 불태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팬분들이 붐바야를 갑자기 너무 크게 불러서 저희가 앵콜곡도 한 곡도 하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바르셀로나 응원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짱짱! 재밌었어요! We are coming here! 발음을 어떻게 해, 여기를? 퀄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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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딘지? 제 소울푸드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야호! 김밥을 먹어서 너무 행복해요. 어? 갑자기 김밥이 기억나요? 혹시? 어? 우리 옛날에 숙소에 살았을 때 어떤 새 찾는다고 이름이 김밥이 그게 뭐야? 그 엘리베이터 앞에 막 그 동물 찾는다고 아! 아! 기억나! 여기 붙어있던 거, 김밥이! 어! 이거 김밥이! 아 맞아 맞아 맞아! 숙소에 잃어버려서 이름이 김밥이었어, 맞아 맞아 맞아! 이름이 김밥이었어! 진짜로? 그래서 내가 가득을 내는 거 아니구 진짼데? 이름이 김밥이었어! 여기 되게 코시하다 너무 추운데? 울어줘 아 이거는 조금 선 넘었는데요? 이건 당근, 오이, 단무지, 계란 탈락 이건 아니다 당근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여기 여텔 주변에 그런 거, 크리스마스 가게 내일 갈 거야 내일 갈 거야 윈터 윈터 내일 간다고? 내일 출발하기 전에 나도 다시 가려고 응 맞아 아무것도 안 사가지고 같이 가자 김밥 라면 이거 엄마 좋아해가지고 이거 사서 어? 제니씨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아! 샘 사라고 합니다 아! 우와 어떻게 가주세요 언니 달려가 언니 달려가 진짜 추워 진짜 추워 왜? 아 기다리는 거 필요해 이거 좀 더 하여튼 하하하하 진짜 웃겨 저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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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롱뽀팡팡팡팡팡팡 렛츠 캘 롱뽀팡팡팡팡팡 렛츠 캘 롱뽀팡팡팡팡 제가 이 파트에서는 항상 1등입니다. 솔로 때 빨리 갈아입은 그 곡을 여기서 받는 거죠. 여기서는 제일 여유로워요. 두 번째로 여유로운 사람 지나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바르는 거야? 저도 크게 외치고 싶었는데 진짜 어떻게 바르면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 보는 글 썼어요. 그래서 콜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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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룬에서의 콘서트 너무 즐거웠고요. 근데 진짜 다들 함성 소리가 진짜 큰 것 같아요. 이니어를 뚫고 들어와서 진짜 더 막 흥 나고 막 힘들어도 힘을 더 주면서 하게 되고 즐거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요. 처음 봤는데 너무 좋은 추억이 됐어요. 또 이니어 이니어 지금 방금 나이네 아니야 켄 이 말을 알려줬대요. 진짜 한 4번 들었다. 방금 들었는데 꼭 까먹을 거거든요. 여기다 기억해둬요. 너무 어려워요. 땡큐 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켓에 반가운 마켓 콜롱 이건 감자전 감자정과 케찹이랑 감자정과 감자정 지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귀여워 아이스 케이크? 아니야 아이스 케이크? 아리사씨 귀여워 무심하게 하고 있어요 저쪽에 시크해 시크해 너무 귀여워 이거는 이거 태우면 너무 무겁다 안 태우나 거의? 이러고 타면서요 거의 태우나? 하나, 둘, 셋 페이스도 있어 하나, 둘, 셋 원, 셋 하나, 둘, 셋 둘, 셋 네네 하나, 셋 나 사랑해 언니 둘 둘 둘 둘 그릇 셋 num일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